이 되어있어서 이런 부분은 사진 찍을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시루스에 비해서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라면 이런 3.98 이어 잭을 통해서 음악을 듣는다거나 충전 잭을 통해서도 음악을 듣는다거나 이런 걸 동시에 다스로 하고 있고요. 디자인은 생각보다 잘 나왔네요. 저는 처음에 무 예고 나와서 보니까 디자인이 시리어스만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딱상 가서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모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것은 인터넷 접속도랑 그립감 그리고 터치감이거든요. 그래서 오전 타임에서 반응들을 보면 그립감이 일단 좋다. 그런 반응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멀티터치가 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도 이렇게 쉽게 사진을 확대해서 보거나 컨트롤해서 보는 것들이 잘 표현이 되어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